7월 1일은 칭짱철도 개통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계적으로 해발이 가장 높고 연선의 환경이 열악하기로 이름난 칭짱고원은 10년간 연선 지역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칭하이의 신인과 실장의 라사는 고원 역사 문화의 도시로서 서로 1956km 떨어져 있으며 해발이 1363m 차이 납니다. 중국은 1958년부터 칭짱철도의 신인 거울무 구간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 구간을 건설하는데 26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거울무에서 라사에 이르는 구간을 건설하는 데는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6년 7월 1일 라사로 가는 철로가 개통되면서 몇 세대 중국인들의 꿈이 이뤄졌습니다. 철로의 연선에 있는 칭하이오와 남초호는 중국에서 면적이 첫 번째와 세 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투명하고 반짝거리는 이 두 호수는 중국의 고원 호수들 가운데서 가장 눈부신 구슬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구경하고 복을 기원합니다. 라사의 조칸사원, 신인의 타월사원은 라마 불교의 활동 중심입니다. 13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칸사원은 지금까지 시장이 보존된 가장 휘한한 토번 시기 건물 중 하나이고 또 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둘러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천리길도 마다하고 이곳을 찾아오는 것은 당나라 때 문성공주가 모셔온 석가모니 12세 등신상을 참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버터 조각품, 벽화, 퇴수 등 3절 역시 원근의 이름이 있으며 그것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습니다. 라사 홍산 위에 자리 잡은 포탈라궁은 세계에서 해발이 가장 높고 시장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고대 궁전으로 13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포탈라궁은 칭장 관광 노선에서 가장 휘양한 시장식 건물로 유명합니다. 10년간 칭하이와 시장을 찾은 관광객 수가 2006년에 1029만 5천 명에서 2015년에는 4,315만 4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10년간 두 섬과 자치구의 관광객 수는 해마다 평균 20%씩 늘어났습니다. 2015년 시장을 찾은 관광객 수가 처음으로 2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총 관광 수입이 280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칭장구원이 개통된 10년간 1,800만 명의 관광객이 이 철도를 따라 시장을 다녀왔는데 그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곳은 해발 5,072m인 탕구라산입니다. 이곳에 철도가 부설되면서 세계에서 해발이 가장 높은 철도가 생겨났습니다. 탕구라에서는 1년 중 반년 동안 눈이 내리며 최고 풍력은 8에서 9급에 달합니다. 이곳은 하루에 4계절을 겪고 심리마다 다른 날씨라고 합니다. 겨울의 기온이 최고로 섭씨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고 공기 중의 산소 함량은 평온의 50%밖에 안 됩니다. 이곳에는 22명의 노동자가 주둔하고 있으면서 제3의 극지를 통과하는 이 철로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루에 4계절을 겪고 있습니다.